영양사 네 안녕하십니까 관계법규를 담당하는 이영표라고 합니다 영양사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부 방향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영양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병 예방이나 우리 건강정지를 위해 급식관리라던가 영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바로 우리 전문인들을 구성된게 영양사라고 하지요 현재 3만여 명의 영양사들이 배출되어 있고요 그중의 87% 정도가 집단급식소 다시 말하면 우리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우리 공공기관이나 기타 등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시험에 관한 몇가지 내용을 살펴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계법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영양사 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감옥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객관식 중에서도 5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라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객관식의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문제 지문상에서 정답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려내는 그러한 과정을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지문상 구성이 4지선다도 있고 5지선다도 있고 그러죠 우리 시험은 5지선다형입니다 지문이 5개가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지문 4개하고 5개는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5개 지문이 아무래도 시간적인 쫓김이 있고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 문항수는 2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20문제 출제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 즉 가락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오면 안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총점이 60점 이상 평점이죠 60점 이상이 되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일반점은 우리 1교식 과목이 우리 영양학이나 생화학이 나오죠 영양학 그리고 생화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점은 우리 영양교육이나 영양교육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식사요법이지요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교식 문항수가요 이게 60문항이 출제되고 이것도 60문항입니다 총에서 1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20문항이고 우리 시험 보는 것은 100분에 풀어야 됩니다 1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100분에 1교식을 풀어야 된다 자, 반면에 2교식 과목입니다 2교식 과목은 여러분들 식품학 및 조리 원리가 나오죠 식품학 및 조리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급식 위생입니다 자, 급식 위생 및 위생 및 우리 관계 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식품학 및 조리 원리가요 이게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게 60문항이 출제가 되고 총에서 10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100문항이 출제되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보통 시간의 안배는 85분 정도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에서 총에서 우리 시험 문항은 120, 100에서 2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0문제를 연도할 때 우리가 185분, 거의 3시간 이상을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체력이나 집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울러서 여러분이 갖고는 전공적인 과목도 있지만 제가 담당하는 선은요 관계법규입니다 관계법규 관계법규령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관계법규는 2교시에 보는데 실제 시험 출제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총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보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규는 막 우리 식품 영양에 관련된 내용들 그에 관련된 법규들을 정의하는데 현재는 5개 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5개 법이 가장 대표법인 우리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이죠 국민건강증진법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영양관리법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줄여서는 원산지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총에서 5개 법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출제 비중으로 보면 거의 한 60-70% 정도가 식품위생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 식품위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영양관리법도 대단히 중요하죠 영양관리법 자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꼭 출제는 되고 있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총에서 5개 법으로 구성되는 게 우리 관계법규입니다 자 관계법규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를 보실 때도 우리 법령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테마는 틀림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양사의 자격 내지 결정요건들 기타 면회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준비는 꼼꼼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법령의 내용들은 실제 우리가 법의 조문 내용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정확히 모른다면 헷갈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요 특징을 가지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법점을 다 볼 수가 없어 특히 우리가 법률 중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령인 시행령 또 일반 총리령 불행인 시행규칙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양은 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 관련된 것도 중심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법균은 모든 걸 다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다 외워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지문상에서 어떤 게 특징으로 부여될 것인가 상사님들 우리 포인트를 정확하게 체킹하셔가지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나올 것이냐 어떠한 것들이 기출되었던가 또 이런 것을 중심해가지고 저랑 같이 정리하시면 최선호 관계법규는 어느 정도 득점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과목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시간 암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매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 대신 객관식 공부는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는 공통 특징은 있어요 객관식 공부는 완벽하게 내가 암기가 안 돼있다 하더라도 문항을 보게 되면 지문을 보게 되면 내가 출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인지력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랑 같이 관계법규를 같이 앞으로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